오늘은 다소 더러울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두는 먹고 싶은데 찜기가 없어요 이걸 쓰면 되지 스팀 청소기로 스팀 청소기로 음식을 쪄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도전 준비물은 스팀 청소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먹고 싶거든요 종이 호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냉동 만두를 준비를 해왔고요 타는 냄새랑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더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오늘은 이 돌돌 말린 스크류바를 몇 번 돌려야 다 먹을 수 있을까? 도전! 저는 이렇게 까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1회예요 이거는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냥 버린 영상인데 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60번 결론 스크류바를 손으로 460번 돌리면 다 먹을 수 있다 반점! 이가 시리다 안녕